이 표현 꼭 외우자.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. 신발 사고 싶어요. 언니, 우리 같이 쇼핑 가요. 姐姐,我们一起去购物吧. 뭐 사고 싶어? 你想买什么东西吗? 신발 사고 싶어요. 我想买鞋子. 나도 신발 사야 돼. 我也得买鞋子. 그럼 같이 가요. 어디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? 那一起去吧. 你想去哪个购物? 附近的 ABC 백화점 가면 돼. 我可以去附近的 ABC百货. 我可以去附近的 ABC百货. 你想买鞋子去吗? 密集,你不容易去巴士去吗? 连迹远鞋子去吗? 连迹远鞋子不需要坐巴士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? 나 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 돼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? 나 너 만나고 싶지 않아 너 이럴 필요는 없잖아 너 나한테 사과하려고?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원해と 말이야 난 듣고 싶지 않아 나 안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해 나는 안听 감사합니다